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해바라기 만들어 볼게요. 안쪽이 갈색인 노란 꽃 만들어 볼게요. 갈색 색종이는 노란색의 1 4분의 1 크기로 준비해 주세요. 노란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작은 색종이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작은 색종이 뒷면에 꼼꼼하게 풀칠해 줍니다. 더하기 모양의 접은 선에 잘 맞추어서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바깥쪽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꼬집듯이 접어줄게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선으로 접어주세요. 이번엔 엑스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가운데를 꾹 눌러줄게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줍니다. 색종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아준 후 이 선은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면서 이 두 개의 가운데 선이 가운데서 만나게 할게요. 색종이를 이렇게 잡아주고 위쪽 색종이도 이렇게 눌러 내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색종이 내릴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세모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접었던 세모들 펼쳐줄게요.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아래쪽에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꾹 그대로 눌러줍니다. 이때 가운데 선이 뒤쪽에 있는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색종이 오른쪽으로 보내줄게요. 다시 왼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아래쪽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주머니 모양 만들어주고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이때도 가운데 선이 뒤쪽에 있는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아까와 접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의 색종이를 세모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접었던 세모를 펼칩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끝까지 넣어서 이렇게 주머니 만든 후에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왼쪽에 있는 색종이 오른쪽으로 보내줄게요. 다시 왼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아래쪽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 만들고 그대로 꾹 눌러줄게요. 색종이를 들어서 하얀색 세모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아래쪽 뾰족한 모서리가 위쪽에 가도록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줄게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펼친 후에 뒤집어주세요. 뒤쪽으로도 한 번 더 접어줄게요. 아래쪽 모서리가 위쪽에 가도록 반으로 꾹꾹꾹 접어주세요. 그리고 색종이 모두 펼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이 생겼습니다.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선은 바깥쪽으로 나오게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뾰족한 모서리에 이어지는 이 검은 선들도 모두 바깥쪽으로 선이 나오게 꼬집듯이 접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안쪽에 있는 이 모양의 선을 따라서 꼬집듯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뾰족한 모서리부터 이어지는 이 선들 검정색으로 표시한 이 선들을 따라서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검정색으로 표시된 선은 바깥쪽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어주는 거예요. 색종이 안쪽을 꾹 한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종이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뾰족한 모서리 쪽부터 접어줄게요. 빨간색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또 이 모서리를 이렇게 접어주면 자연스럽게 빨간색 선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이 됩니다. 요령이 있다면 이 모서리 부분을 꼬집듯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양쪽에 이렇게 4개 그리고 반대쪽도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씩 가도록 색종이 이렇게 접어줄게요. 가운데에 선에 맞추어서 이 위쪽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오른쪽 부분 모두 접어줄 거예요. 오른쪽 색종이 한 장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준 후에는 다시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모두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만 접어줄게요. 다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고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또 오른쪽 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고 왼쪽으로 넘겨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제 끝까지 접었으니까 뒤집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접은 색종이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접은 색종이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오른쪽 부분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또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준 후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었어요. 아래쪽에 이런 세모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 거예요. 왼손으로 색종이 이렇게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먼저 이 위쪽 부분을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세모의 모서리 이 부분에 닿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색종이를 완전히 펼쳐서 하면 힘들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접어주면 조금 더 잘 접혀요. 이 모양 나왔다면 그대로 색종이 꾹 눌러줄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운데 색종이를 아래쪽에 작은 세모와 만나게 해줄게요. 그리고 양쪽 끝을 뾰족하게 접어줍니다. 색종이 완전히 펼쳐지면 잘 안되니까 살짝 오므린 상태에서 끝의 모서리 부분을 뾰족하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반 접어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시 가운데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먼저 이렇게 접어주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끝까지 같이 접어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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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운데쪽, 끝에 있는 세모에 맞추고 그리고 난 후에 끝에 모서리 뾰족하게 접어줄게요. 모두 다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예쁜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씩 만져줄게요. 아래쪽에 보면 접은 작은 세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색종이를 벌려줄 거예요. 양쪽 색종이 이렇게 아래쪽 부분 작은 세모 모양 있는 부분을 잡아주고 힘있게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칸 한 칸씩 이동해서 다시 아래쪽 세모 잡고 벌려주세요. 다시 그 옆에 있는 꽃잎으로 이동해서 아래쪽에 있는 세모 잡고 다시 또 벌려줄게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옆으로 이동해 가면서 꽃잎을 아래쪽에 잡고 이렇게 벌려주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벌릴 수 있을 때까지 예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조금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색종이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번엔 꽃잎들을 펼쳐볼게요. 꽃잎을 모두 다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안쪽을 펼쳐줄게요. 꽃잎을 펼쳐주세요. 이번엔 옆에 접혀져 있던 이 꽃잎 옆쪽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펼쳐줄게요. 또 꽃잎 옆쪽에 접혀져 있는 색종이들을 앞쪽으로 펼쳐주면 꽃잎이 풍성한 해바라기가 됩니다. 끝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 옆쪽에 접혀져 있는 색종이를 앞쪽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주면서 앞으로 펼쳐주면 잘 펼쳐집니다. 예쁜 꽃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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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